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필기 2과목인 스프레드시트 1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엑셀 화면입니다. 엑셀 화면을 실행시키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 게 되는데 엑셀 2021 버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의 버전이 무엇일까 라는 것은 파일에 여기 보면 파일 보이죠? 파일의 계정을 눌러주면은 여러분이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보이죠? 여기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기본값이 되고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 부분에다가 추가해서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목 표시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파일에 대한 이름이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보이죠? 네 최소화 단추, 최대화 단추, 닫기 단추 또 이 최대화 단추는 두 가지가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전 크기로 표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리본 메뉴가 돼요. 리본 메뉴는 파일, 홈, 삽입, 그리기,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개발도구, 도움말 이런 것들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보면은 이제 홈탭에 각각의 그룹이죠? 이걸 그룹이라 그러고 그룹 안에서 이제 명령어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령어를 찾아가는 방법은 홈탭에 글꼴 그룹에 글자색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름이 뭐냐면 이름상자예요. 여기는 명칭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종 교재에서 이름상자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뭔가를 쓰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수식 입력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수식 같은 거 할 때는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셀 안에 입력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수식 입력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버튼이 이제 모두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 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선택을 할 때 사용되는 부분을 말을 하고요. 자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을 했다. 그럼 얘를 우리는 열이라고 합니다. abcd가 열에 대한 이름이 되고 얘를 우리는 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 2, 3, 4가 이제 행 머리끌 abcd가 열 머리끌 이렇게 이제 명칭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요. 자 이거 이거 하나하나는 우리가 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a3 여기 있으면 c5 이런 식으로 이제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를 우리는 이제 워크시트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몇 개의 행이 있냐면 엑셀 같은 경우 104만 8,576개의 행이 존재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열이잖아요. 열의 개수로 세봤더니 16,384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면 이게 시트탭이 돼요. 플러스를 눌러주면 계속 시트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태 표시줄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선택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현재 워크시트 화면을 기본으로 보겠다라는 뜻이고 페이지 레이아웃 형태로 보겠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지정하겠다. 그 다음에 확대, 축소, 슬라이드바가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엑셀 화면을 이제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기 탭에 보면은 확대, 축소 그룹이 있어요. 여기서 확대, 축소를 눌러주면 이제 이런 창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있는 배율을 직접 여러분이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사용자 지정해서 확대, 축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화면 하단에 보면 상태 표시줄 하단에 보면 확대, 축소 비율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명령어는 보기 탭에 확대, 축소 그룹에서 확대, 축소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상태 표시줄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기억을 해주면 돼요. 10에서 400% 범위 내에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컨트롤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마우스에 보면 버튼이 있고 이게 가운데 휠이 있죠. 네 그래서 이 휠을 위아래로 위로 올리면 화면이 확대가 되고요. 아래로 내리면 화면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정한 확대, 축소 비율은 해당 시트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인쇄할 때는 어쩌죠? 200% 확대를 했다. 그럼 인쇄를 할 때 200%로 인쇄가 되느냐? 그렇진 않죠? 인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화면에서 크게 보겠다, 작게 보겠다라는 것만 지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시트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죠. 여러 시트를 선택을 하고 내가 확대, 축소 배율을 변경을 하면 이 선택된 시트 모두에서 확대, 축소 비율이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역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엑셀에서 특정한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확대, 축소를 해서 선택 영역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 자동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확대, 축소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서 제가 500%로 하겠다 확인 눌러주면 안 된다 하고 나오죠. 10에서 400 사이의 숫자만 넣을 수가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주면 되고요. 제가 시트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제가 1번 시트 입력을 해볼게요. 여러 개의 시트를 한번 조정을 하기 위해서 2번 시트는 2, 3번 시트는 3이다라고 지정을 할게요. 이 화면에서만 제가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시트 2는 어때요? 변화가 없죠. 그런데 시트 2를 클릭해주고 시프트 누르면서 시트 3을 눌러서 확대, 축소에서 200%로 하겠다 라고 했어요. 아무네나 눌러서 이렇게 시트를 해제할 수가 있고 시트 2번에 가도 시트 3에 가도 이렇게 확대, 축소 배율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시트 1에서 제가 이 부분만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별이라는 것을 한번 다 적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영역만 지정을 해주고 보기에 확대, 축소, 선택, 영역, 확대, 축소 보기에 확대, 축소 그룹에 선택, 영역, 확대, 축소로 눌러서 가면은 어때요? 이 지정된 부분이 화면에 보이도록 배율을 자동으로 설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제가 줄여 볼게요.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기 탭에 확대, 축소 그룹에 선택, 영역, 확대, 축소 눌러주면 이 부분이 화면에 꽉 차도록 배율이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파일 저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장은 파일의 저장으로 다 알고 있는 건데 암호를 줘서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도구를 눌러보세요. 여기 있는 도구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봐볼까요? 자, 엑셀 화면에서 파일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눌러주면 여기가 나오죠? 눌러주면 이런 상태가 나오죠? 이 중에서 일반 옵션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창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일을 여는 데 암호만 주겠다. 그러면 열기 암호만 주고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나머지 것들이 무슨 의미냐. 백업 파일을 항상 만들기는 뭐냐면 파일을 저장을 할 때 이제 하나 더 복사본을 저장하겠다. 그게 이제 백업용 파일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암호를 입력할 때 이제 주로 열기 암호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열기 암호를 입력을 해야 파일을 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쓰기 암호는 뭐냐면 이제 암호를 이제 파일을 열 때는 쓰기 암호가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파일을 이제 파일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할 때는 바로 저장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이름을 변경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전용 권장이다 라고 하면은 파일을 열 때 읽기 전용으로 열지 물어보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읽기 전용으로 열까요 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파일을 열 때만 암호를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주면 되죠. 파일에 다른 이름을 저장 단축키는 F10이고 도구의 일반 옵션에 들어와서 이제 열기 암호만 주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러한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암호를 만약에 분실을 했다 여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 확인을 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암호를 모르면 절대로 열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엑셀에 있어서 다양한 저장하는 파일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 파일에 저장을 눌러주면은 여기에 파일 형식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목록을 눌러보면 굉장히 많이 있죠. 다양한 걸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만 이제 몇 가지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엑셀, 엑셀, 엑셀가 가장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저장하는 방식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엑셀 엑셀 M이라고 있어요. M은 뭐냐면 매크로 방식으로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 돼요. 그 다음에 xlxb 라고 보이죠 b는 이제 바이널이다 해가지고 이진 형식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xltx다 라고 보이죠 자 이거는 이제 xl 템플릿이다 해서 서식 파일 형태로 저장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자 xl tm 이에요 그러면 서식이 t였죠 서식이 t였고 매크로가 m 이었죠 그래서 매크로 사용 서식 파일 형태로 저장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csv는 데이터를 이제 쉼표로 구분하는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환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엑셀로 작업한 것을 내가 메모장에서 열겠다 그럴 때는 이제 csv로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셀과 여기 있는 셀 메모장 같은 데는 이런 셀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셀 셀 셀 사이사이를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서 표시하겠다라는 게 컴마 csv가 돼요 pdf는 이제 고정된 레이아웃에 전자 이미지로 저장해 주세요 라는 거고 pdf 파일은 여러분이 이제 종종 사용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버전에서 엑셀 97에서 2.3 정말로 오래된 버전인데요 연도로 따진다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낮은 버전 형태로 그런 형식으로 저장해 주세요 할 때는 xls를 사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일반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그냥 엑셀 통합 문서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또 이걸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매크로도 물어보고 예 그래서 많은 파일 형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자 이제 엑셀에 있어서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틀 고정에 대해서 볼게요 틀 고정이다 그러면 화면을 스크롤을 해도 행이나 열이 계속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 자 엑셀을 하면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내용이 모두 안 보이게 되죠 잠시 이렇게 가도 가게 되면 이렇게 쭉쭉쭉 가게 돼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고정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번호 이름하고 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감옥 이름하고 이렇게 고정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커서를 어디다 놔둬야 되냐면 여기 모서리 부분 자 여기를 고정하고 싶어요 왼쪽은 여기를 고정하고 싶어요 할 때 커서는 여기다 놔두고 명령어를 내려주면 돼요 그래서 보기에 틀 고정에 틀 고정을 눌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래로 내려갔더니 고정이 됐죠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또 고정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해지하는 것은 다시 틀 고정 눌러서 틀 고정 취소 눌러주면 해지가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셀 포인터에 셀 포인터가 있으면 잠시 잘 생각해 보세요 셀 포인터가 있으면 어느 쪽 위쪽과 왼쪽이 고정된다라는 거죠 구분선이 생기면서 고정이 됩니다라는 거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틀 고정, 처탱 고정, 천렬 고정 메뉴를 우리가 부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인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화면에서만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어를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 나누기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화면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이쪽 이쪽을 이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기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떨어져 있는 데이터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화면은 이렇게 두 개 또는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네 개로 쪼개서 볼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셀 포인트 위쪽과 왼쪽에 창 분할 선이 생기고요 얘는 이제 구분선이 생기면 그 분할 선을 드래그해서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눴는데 아 저는 좀 이게 왼쪽으로 조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 이 선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를 해지할 때는 여기 있는 분할 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도 해지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보기에 보면 창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나누기가 있어요 눌러볼까요? 제가 여기서 커서를 놔뒀으니까 이렇게 네 개로 분할이 되고 경계선을 가지고 다시 위치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또 다른 세 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지금 짧은 상태여서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나누기 명령어를 내려주면 해지가 돼요 그러면 원래의 데이터를 하나의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창 나누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부분하고 네 드래그해서 변경 가능하다라는 것은 기억해주면 되고 또 더블 클릭을 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고요 또 이제 시트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똑같아요 연속적인 걸 지정을 할 때는 쉬포트 키를 사용을 하고요 비연속적인 시트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모든 시트를 선택할 때는 바로 가기 메뉴를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을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또 단축키가 시트 탭에 해당되는 게 단축키가 굉장히 많죠 컨트롤 누르면서 네 페이지 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컨트롤 누르면서 네 페이지 다운 명령어를 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 업은 이전 워크시트로 이동해 주세요 페이지 다운은 이후 다음 시트죠 네 다음 워크시트로 이동해 주세요 라는 단축키가 돼요 자 아기가 있으면 시트지를 조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클릭해주고 쉬포트 클릭해주면 모두 선택된 거 보이고 여기에 그룹이라고 써져 있죠 자 해제할 때는 아무 시트나 눌러주면 되고요 1번과 3번을 선택하고 싶다 시트 1 클릭 컨트롤 누르면서 얘 눌러주면 떨어져 있는 시트를 선택할 수가 있고 모두 선택하고 싶다 마우스 오른쪽 모든 시트 선택 모든 시트 선택 눌러주면 다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 시트나 눌러주면 되고 제가 이거를 2라고 눌러 놓을게요 얘는 3이라고 눌러 놓을게요 자 1번 시트에 있어요 컨트롤 누르면서 네 페이지 업 눌러 볼까요 페이지 업 페이지 업은 없겠죠 이전 워크시트니까 페이지 다운 누를게요 누르고 누르고 되죠 또 페이지 업 눌러주면 이전 워크시트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트 그룹에 있어서는 네 그룹에서는 시트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제목 표시줄에 이제 그룹이라고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시트 1 클릭 쉬프트 누르면서 시트 3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그룹이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중에서 F2를 제가 눌러서 한번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시트를 해지를 하고 시트 1 색깔 칠해졌죠 시트 2 시트 3 모두 색깔 칠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룹이 선택된 상태에서 어떤 데이터 입력 작업 편집 작업을 하게 되면 그룹이 선택된 시트에 모두 같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시트를 복사하는 방법은 이제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면 이제 시트를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시트 2를 누르면서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를 제가 했더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트 2를 복사한 거다 라고 해서 뒤에 번호가 붙어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얘를 또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랬더니 3이라고 붙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시트 탭을 복사하면 원래 시트 이름에 일련번호가 추가가 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고요 네 시트 복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 한다 라는 거고요 자 시트를 삽입하는 방법은 홈 탭에 셀 그룹에 삽입에 시트 탭이 시트 삽입이 있고요 또는 바로 가기 메뉴 눌러서 삽입 눌러도 되고 다음에 쉬프트 F12를 눌러도 돼요 자 보면은 자 여기서 제가 좀 지울까요 네 시트 삭제를 어차피 우리가 배울 건데 그냥 해볼게요 자 어디로 간다고요 홈 탭에 보면 셀 그룹이 있고 삽입이 있어요 거기서 네 시트 삽입 눌러주면 이게 시트가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쉬프트 누르면서 F11키를 눌러줘도 이렇게 시트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트를 삭제를 하는 방법은 자 얘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홈에 셀 그룹에 삭제해서 시트 삭제 눌러주고 네 삭제 눌러주면 얘가 지워지게 되죠 또는 바로 가기 메뉴 눌러서 삭제를 눌러줘도 시트가 지워지게 되죠 또 내가 얘 두 개를 같이 없애고 싶다 그러면 쉬프트 클릭을 해서 두 개의 시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눌러주고 삭제 눌러주면 여러 개의 시트를 한꺼번에 삭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트 3을 한 번 숨기기를 한 번 해볼까요 얘를 클릭하고 제가 색깔 한 번 바꿔 볼게요 얘가 3번이에요 3번 그럼 시트 3에서 메뉴로 이용을 할 거면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눌러 보세요 그러면 이제 숨겨졌죠 네 그리고 홈 탭에 보면 셀 그룹의 서식에 보면은 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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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시트 숨기기, 취소 눌러주게 되고 뭐를 취소할까요? 시트 3이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다시 나오게 되죠 자 정리를 한 번 해볼까요 시트 그룹 만드는 방법 그룹으로 지정된 모든 시트에 같이 실행이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그룹 눌러주면 되고 시트를 복사하는 방법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 컨트롤이에요 시트를 삽입하는 방법 홈 탭 셀 그룹 삽입에 시트 삽입 또는 바로가기 메뉴 삽입 또는 단축키 F11이에요 시프트 F11 시트를 지우는 방법은 홈 탭의 셀 그룹에 삭제해서 시트 삭제를 해주거나 또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눌러주면 돼요 자 여러분 조심할 게 있는데 시트를 삭제하는 것은 실행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되돌리기가 안 된다 그거죠 네 주의해주면 되고 시트 숨기는 방법입니다 홈 탭 셀 그룹 서식에 숨기기 및 숨기기 취소를 이용을 해주면 숨기기도 하고 숨기기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가기 메뉴에서 또 숨기기 명령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시트를 다 숨길 수는 없어요 최소한 화면에 한 개의 시트는 나타나 있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변경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엑셀 화면에서 잠깐 봐 볼게요 자 시트 1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음영 표시가 되죠 그럴 때 연습하고 엔터 치게 되면 시트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름 정하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백 포함해 가지고 최대 31자까지 가능해요 실제로 30자 이상을 시트 이름으로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죠 하지만 이제 한계점을 보는 거죠 엑셀의 시트 이름은 최대 31자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이런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이런 특수문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의 통합 문서에서 같은 시트 이름을 나타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같은 가족에서 이름이 같은 사람 있나요? 없죠 형제 자매끼리는 같은 이름이 나올 수가 없죠 조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서 이제 배경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배경을 클릭을 해주면 시트 배경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또 그 조심할 거는 또 이렇게 배경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배경 이미지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이미지는 인쇄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탭색도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가기 메뉴에서 탭색 눌러주면은 되고 얼마든지 같은 색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마우스 오른쪽 탭색 눌러서 색깔 마우스 오른쪽 탭색 눌러서 색깔 이런 식으로 이제 탭의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시트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엑셀을 배포했는데 타인이 시트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보호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트 보호는 이제 검토에 가보면 보호 그룹에 시트 보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암호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가 메시지가 뭐예요 허용할 내용이에요 보통은 잠겨놨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잠김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클릭하는 거 클릭해서 얘를 이제 지정하는 것은 이제 허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트 보호를 설정을 하고 나서 데이터를 이제 수정하려고 하면은 못해요 라는 그런 메시지가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차트인 경우도 이제 보호를 할 수 있어요 차트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암호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암호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용자들이 이제 시트 암호 시트 보호를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트 보호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눌러주면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해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문서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에 대한 삽입 삭제 그 다음에 이동 숨기기 스스로 오오오오오오 BC 계약